아 나 진짜 자 두 번째 미션은 우물가에서 탁구공 찾기다 어떻게 찾아와요? 마을 돌아다니면은 탁구공 찾기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물가에 안에 탁구공이 있는데 탁구공이든 접시를 머리에 이기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통과 탁구공이든 접시를? 접시를 머리에 이고 여기까지 오면 통과 탁구공이든 접시랑 같이 있다는 건 뭐야? 아 이거 뭐야 이상한데요? 2명 통과하라고 1명에 1명 왜요? 다 죽일라고요? 아니 근데 희원이 형을 또 나갈 수 있어요? 아니 딸이 보고 있잖아 형이 접시랑 탁구공 주신 딸이 지금 딸이 지금 보고 있는데 형이 집에서 이걸 왜 저러나 자 이번에는 현착순 2명이요 아 이거 2명이잖아요 확신이 2명 이번엔 2명이래요 오 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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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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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강이 형 잘해온 규강이 형 잘해온 규강이 형 잘해온 아 그렇죠 아 따라오지마 너 아 이거 아 이거 저거 우물 아니야? 무슨 말이야? 저거 우물 아니야? 이런 거 휴렁 진짜 잘 찍었잖아요 뭐 앞에다가 쉽게 해놨겠어 이거 우물 아니야? 파이팅 저거 우물 아니야? 뭐 앞에다? 뭐야 우아 우와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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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아 진짜 진짜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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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꽝이 형 꽝이 형 나 꽝이 형 빨리 당하게 하나씩 들었나? 빵이야 이거 빵이 뭐야? 물 뿌리는 빵이야? 어우 깜짝이야. 송민아. 송민아. 어 저기 있다. 어 뭐야. 어 뭐야. 왜 이래. 아 감자가. 아이 야심한 밤에.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야 이거 감자야 이거. 수박에. 자 1등이니까 주는 거야 1등이니까. 네 이거 맞고 먹을게요. 다 먹어야 돼. 아니 다 먹으라니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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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야 이게 빵인 거예요? 뭐하고ayım. 형이 가시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형님.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어디 가시게 해 형님! 아 어디 가시게 해 형님! 빨리 가 형님! 형만 아니면 돼요 형님! 형님만 아니면 돼요 오케이! 아 공은 줘야지 이 가격으로. 아 건드리지... 딱 사비를 봐. 알았어. 건드리지 않고 떨어뜨릴 수 있으면 돼. 진짜 진짜? 오케이. 건드리지 않고 떨어뜨린 거면 용납하는데? 오케이. 눈부시게 눈부시게. 안 건드리면 돼 안 건드리면 돼. 안 건드리면 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빨리 접시를 하나 빨리 구해가지고. 저기 있어 봐요 형님. 빨리 해 그래.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웬만하면 안 떨어뜨려. 진짜요 형님? 그럼. 자 형만 몸만 안 건드리면 되죠? 어? 아니 그럼 나는 건드리면 안 되지. 아 진짜 친정 같아. 아 왜 이렇게 날 몸도 들어줘. 뭐해 뭐해? 어 유원 형! 형 판! 형 판! 형 판! 형 판! 아 유원 형! 형 형 수박 있어 빨리 와. 아 건드렸어. 아 저 형 예능하게 너무 잘 건드렸어. 수진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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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